당신이 알고 있던 비타민 D의 효능,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비타민 D의 놀라운 효과 10가지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1. 면역력 강화의 비밀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강화시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특히 T세포와 B세포의 활동을 조절하여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염증 반응도 조절합니다. 과도한 염증은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데 비타민 D는 이를 적절히 제어하여 면역체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B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까지 높여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뼈 건강 그 이상의 효과 비타민 D 하면 흔히 뼈 건강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인과, 마그네슘의 흡수도 촉진합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의 완벽한 균형은 단순히 뼈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근육의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 D가 뼈의 제형성 과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는 계속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교체되는데 비타민 D는 이 과정을 조절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뼈의 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의 균형과 운동 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3. 정신 건강에 숨겨진 열쇠 비타민 D와 정신 건강의 관계는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비타민 D는 뇌의 특정 부위, 특히 기분 조절과 관련된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비타민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생성과 활동을 촉진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있으면 우리의 뇌는 더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고 이는 곧 기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적절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더욱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노인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심장 건강에 새로운 동반자 비타민 D가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비타민 D 부족이 심장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비타민 D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는 혈관 내벽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혈관 내벽을 이루는 세포들의 기능을 개선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또한 비타민 D는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적절한 비타민 D 수치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놀라운 점은 비타민 D가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동맥 경화의 위험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또 암 예방의 잠재력 비타민 D와 암 예방의 관계는 의학계에서 뜨거운 주제입니다. 여러 연구들이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특정 암의 발병률이 낮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어떻게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비타민은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세포 주기를 유지하게 하고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막아 종양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암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비타민 D 섭취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한층 더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관리의 새로운 희망 비타민 D와 당뇨병의 관계는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타민 D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는 인슐린의 생성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있으면 최장의 베타 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춥니다. 2. 혈당 조절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점은 비타민 D가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 D 섭취만으로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근육 강화에 숨겨진 비밀 비타민 D가 근육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뼈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비타민 D는 근육의 힘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비타민 D는 근육 세포 내의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고위는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고위는 곧 근력 증가와 지구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 예방에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분한 비타민 D 섭취는 노년층의 근력을 유지하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위는 단순히 근육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운동 후 근육의 회복 속도도 높여줍니다. 고위는 운동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피트니스 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운동의 효과가 배가 되는 셈입니다. 8. 호흡기 건강에 새로운 동반자 비타민 D가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타민 D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죠. 어떻게 비타민 D가 우리의 폐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는 폐의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비타민은 폐포 내의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개선하여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침입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비타민 D는 폐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위는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같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비타민 D가 폐의 재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상된 폐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고 새로운 폐포의 생성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폐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모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비타민 D 섭취가 전반적인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 적절한 운동, 금연 등 다른 건강한 습관들과 함께 비타민 D는 우리의 폐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겨진 비밀 비타민 D와 피부 건강의 관계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몸이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 D가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비타민 D는 피부 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조절합니다. 이는 상처 치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있으면 상처가 더 빨리 아물고 흉터도 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피부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여러 가지 피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더 놀라운 점은 비타민 D가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은 피부의 항산화 방어체계를 강화하여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여 색소침착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균형입니다. 너무 많은 햇빛 노출은 오히려 피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적당한 햇빛 노출과 함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섭취나 보충제를 통해 균형 잡힌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수면의 질 개선 마지막으로 비타민 D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연관성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비타민 D의 숨겨진 효능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비타민 D가 우리의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는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성에 관여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있으면 멜라토닌이 적절히 분비되어 수면 리듬이 개선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깊은 수면 단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비타민 D가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기도의 근육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 호흡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수면 중 호흡장애를 줄이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타민 D의 놀라운 10가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역력 강화부터 뼈 건강, 정신 건강, 심장 건강, 암 예방, 당뇨병 관리, 근육 강화 호흡기, 건강, 피부 건강, 그리고 수면의 질 개선까지 비타민 D는 우리 몸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 D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비타민 D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영양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햇빛 노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섭취,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충제 섭취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게 된 비타민 D의 놀라운 효능들 어떠셨나요? 이제 비타민 D를 단순한 영양소가 아닌 우리 건강의 핵심 요소로 바라보게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비타민 D에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